자 오늘은 인싸 맛집 패밀리 카페에 왔습니다 패밀리 카페에 왔습니다 패밀리 카페에 왔습니다 패밀리 카페에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의 빵? 뭐 먹을래? 언니 맛의 빵? 네. 아이스 바닐라.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? 아이스 아메리카노? 아이스 아메리카노? 아이스 아메리카노? 아이스 아메리카노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